판소리 연속 감상, 판소리 한바탕을 해설과 함께 연속으로 감상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소희 명창의 만정제 춘향관을 준비했습니다. 김소희 명창의 일생을 정리해보면 여성국악동호회, 해님, 달님이 인기를 얻었고 지금의 국립전통예술중고등학교의 전신이었던 민속예술학원을 설립하고 해외 수많은 나라의 순회의 공연을 하게 됩니다. 심천가 5장 전집, 춘향가 6장 전집, 이와 같은 5장, 6장은 LP 음반을 이야기하는데요. 지금도 만정 김소희 선생의 LP 음반을 고위 간직하고 계신 애호가 여러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훈장 동백장 그리고 대한민국 문화예술상 음악부분상 수상 많은 상운도 함께 했습니다. 이로 인해 고달프기도 하고 예인의 길이 서럽고 힘들어서 여러 차례 죽음을 결심하기까지도 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예인 외길 60여 년을 살아오신 선생의 삶에 감사한 마음이 전해집니다. 판소리 연속함상 만정제 춘향가 9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방자 한양 올라가는 대목부터 농부가까지 듣겠습니다. 이 몽룡이 암행의사가 돼서 전라도로 내려오는 길에 신세한탄을 하면서 춘향의 편지를 가지고 한양으로 올라가는 방자를 만나게 됩니다. 춘향의 편지를 잠깐 보자면서 시작되고요. 어사또가 춘향의 편지를 읽어보고 탄식하게 됩니다. 방자는 어사또를 알아보고 인사를 올리자 어사또는 편지를 줘서 방자를 운봉으로 보내게 되죠. 이 편지에는 대우를 잘하되 아무날 암호시까지 꼭 가둬두어라 이런 내용인데요. 방자는 이걸 모르고 운봉으로 가게 됩니다. 때마침 농부들은 모를 심으면서 노래를 하는데요. 원래 농부가는 전라도 지방에서 많이 불리우는 남도민요입니다. 농부들이 논매기와 함께 같이 일할 때 부르는 노래이죠. 남원에 내려오는 도중에서 일반 민초들의 노래를 듣는 것인데 민초들의 민요가 그대로 삽입된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그런 확장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남원으로 들어서는 초입에서 어디선가 농부들이 부르는 상사소리 즉 농부가를 듣게 되고 농부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남원의 사정을 듣게 되는 대목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만정 김소희 명창의 소리 김명환 명고수의 북장단으로 춘향가 중에 방자가 한양 올라가는 대목부터 농부가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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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고 울라 울메고 시절을 누래로를 푸르난디